권석영, 고은정 씨입니다. 시즌1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합입니다. 흉스프레소의 권석영 씨와 포르테 디카드로의 도은정 씨가 만났습니다. 시즌1 팀의 리더와 리더의 만남이죠. 먼저 블랙멜벳을 닮은 저흥, 흉스프레소의 리더 권석영. 성악과 출신 실력과 뮤지컬 배우 포르테 디카드로의 고훈정. 우리 두 리더의 만남입니다. 듬직합니다. 대박인데? 이거 권고해야 하네. 이거 진짜 권고해야 하네. 아니, 둘이 어떻게 만났지? 뭐야, 이건 좋아. 아니, 저 센 사람 둘이서 무슨 노래를 부른 거야? 두 분 인사 준비됐으면 인사해 주시죠. 네. 벼랑 끝에선 두 남자. 우리에겐 책질뿐이다. 아니면 성현은 루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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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보여! 루어보여! 뭐야, 이게 루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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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보여! 네, 멋지다, 멋져. 레트로가 유행이에요. 나쁘지 않았어! 다이어트 톱10 같았어! 루어보여! 자, 일단 루어모라고 했는데요. 루어모가 무슨 뜻입니까? 루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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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어입니다. 네. 우어모. 남자라는 뜻이죠. 아, 남자군요? 그냥. 더 맨이라는 뜻이고요. 더 크게 해석하자면 맨카인드, 인류라는 뜻입니다. 인간. 인간의 본질을 담아서 노래를 하겠다는 뜻이죠. 팀 이름이 인간이에요. 팀 이름이 인간이에요. 남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간들은 내 노래를 들어라,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남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짜 멋있다! 가자, 인간! 저 인간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은정 씨는. 당연히 간이겠죠, 네. 간. 간을 맡고 있군요. 간이 좋거든요. 아유, 운송이 형이 간이 좋거든요. 아유, 우르사리, 우르사리, 우르사리. 아, 이거 진짜 웃겨. 진짜 웃기다, 맛있어.